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거지같음이 요소요소에 숨어있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가보죠. 제목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몰래 새 냉장고로 사왔는데 엄마가 대폭발을 했어요.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아이고 이제 좀 나가라 이 미친것들아. 원제 새 냉장고 샀다가 고부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3년이 넘어가는 30대 남자입니다. 지금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좋아가지고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 여동산과 함께 글을 씁니다. 저희가 결혼할 즈음에 그때 당시 전국적인 코로나 그리고 장모님의 병환 때문에 물론 지금은 완치입니다. 결혼이 계속 미뤄지는 동안 처음에 받았던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라버린거에요. 그래서 지금 돈을 내고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좀 외곽이라 해도 나중에 더 보태가지고 넓은 곳으로 가자 이런 아내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저희 부모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부모님도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고부갈등 전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부부와 부모님은 물론 미혼인 여동생까지 다같이 한 집에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큰소리가 나지 않았죠. 아내가 먼저 그러더군요. 자기 친정부모님은 무뚝뚝한데 시부모님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내가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거 빈말 아니고 우리 나중에 큰집으로 이사가면 지금처럼 어머님 아버님 당신들 모시고 살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고부사이가 좋았어요. 게다가 이거 아들인 제 눈에도 진심인게 보였고 아니 그냥 진심이 아니고 빈말이라 해도 그래 그 마음 자체가 참 예쁘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지내다가 왜 갈등이 생겼냐 하면 그러니까 문제가 바로 그 냉장고인데요. 집 냉장고가 처음부터 말썽을 부리더니 몇 번 정도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 결국 얼마전에 또 고장이 난 겁니다. 일단 소음부터가 너무 심해지고 특히 냉장실이 잘 안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차라리 잘됐네 그냥 이참에 우리 유명 브랜드 비싼 냉장고 하나 사자 이렇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때 저희 동생이 언니 그러지 말고 일단 싼걸로 사요. 그리고 나중에 본가할 때 좋은걸 사야. 이랬지만 저희 아내는 우리가 본가를 언제 할지도 모르고 또 하더라도 당신들 모시고 살테니까 좋은거 사도 상관없지 뭐. 이렇게 말을 했고 특히 자기가 시집을 올 때 다른 가전들은 해왔지만 냉장고는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좋은걸 하는게 맞다. 꼭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때 저희 아내의 의지는 너무나 확고했고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생도 결국 아내의 설득에 동의를 했고 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하고 새 냉장고를 선물해드리는 그런 말그대로 깜짝 이벤트를 계획한거죠. 그리고 얼마 뒤에 저희는 냉장고를 샀고 배달이 오는 날 동생과 어머니는 물론 아내도 월차까지 쓰며 집에 있었습니다. 저만 직장에 있었죠. 저희 아내와 여동생은 냉장고를 번 어머니가 당연히 좋아하실거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엄청나게 냈다고 하는 겁니다. 주방에 식기나 그릇도 아니고 이런 큰 가전을 바꿀 때는 당연히 집안어른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법인데 왜 이걸 너희 마음대로 했냐 이러면서 말 그대로 난리가 나버린거죠. 그리고 저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화를 냈는데요. 아니 너는 그래도 셋 중에 나이가 제일 많다는 놈이 어쩜 이렇게 생각이 짧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소리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아니 우리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왕 뭐 고장도 났으니까 어머니한테 좋은 걸로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을 뿐이다. 몇 번이나 그 이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듣지도 않고 저희가 그러니까 당신을 무시해가지고 마음대로 냉장고를 바꿨다.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화를 안 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동생도 마음이 많이 상했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이런 저희 어머니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냉장고는 이미 결제도 했고 배달까지 와버렸으니까 설치는 했다지만 어머니는요 벌써 일주일째 그 냉장고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부엌 근처도 안 가서 음식은 동생이 계속하고 있고 또 원래 아이스크림이랑 얼린 초코파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루 두세 개는 해치우던 그런 분인데 이젠 그냥 손도 안 대고 근처도 안 가니까 저도 아내도 그리고 동생도 그렇고 이제는 아버지까지 당황해하십니다. 이거는요 저희 어머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이런 식으로 화를 내고 가부장적인 분위기를 고집한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는 분입니다. 저희 남매 그리고 며느리인 아내도 증인이에요. 특히 아내가 제가 버는 돈에서 용돈 겸 생활비 조금씩 드리고는 있지만 그거 외에는 저희가 사치를 하든 여행을 가든 어딜 쓰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차를 바꿨을 때도 그냥 아이고 그래 차를 샀구나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걸로 당신이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는 건지 모르겠고 왜 화가 나는지 또 이렇게 안 푸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늘 웃음이 있고 화목했던 우리 집이 지금 며칠째 얼음처럼 냉랭하니까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기 싫어요. 그리고 오늘이죠. 동생이 병원에 가는 날이라 제가 반차를 썼고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퇴근에 맞춰가지고 이왕 일찍 나온 거니까 우리 시간 맞춰서 다 같이 외식이라도 하자 이랬는데 어머니가 끝까지 싫답니다. 결국 저랑 동생은 라면 끓여 먹었고 지금도 그래요. 계속 차갑고 삭막한 분위기에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며느리가 있는, 좀 나이가 있는 여성분들께 질문하는 겁니다. 아들 부부가 깜짝 선물로 대형 가전을 사오면 혹시 본인이 무시당했다 이런 기분을 느낍니까?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어머니의 화를 풀 수 있는 걸까요? 그 냉장고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기 들어온 뒤에 두세 번 정도 샀던 물건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냥 냉장고예요. 아니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만약에 평소 다혈질이고 작은 걸로 트집을 잡으며 화를 내는 그런 분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게다가 선물해드린 건데 이렇게 화를 내니까 아예 감도 못 잡겠어요. 저희 엄마 왜 이러는 걸까요? 댓글 1번 본인 살림인데 주인한테 허락도 안 구하고 멋대로 바꾸니 당연히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거죠. 이건 그냥 어머니 화가 가라앉기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생각이 짧았다고 계속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분가하면 다시 합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이번이 첫 갈등이라지만 어머니도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또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머니 집에 니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니까 별 문제 없었지만 합쳐가지고 돈을 합쳐서 큰 집을 구하게 되면 이건 공동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못 받아들일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평소 되게 온순한 고릴라도 딱 하나 못 참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 영역 침범한 거예요. 사람을 찢어버리죠. 2번 이거 사위랑 며느리까지 다 있는 저희 친정엄마한테 엄마 이분이 화가 난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바로 며느리가 얼른 돈 모아서 분가해가지고 나갈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엉뚱한 데 돈을 쓰니까 화딱지가 나지 이럽니다. 말 없이 멋대로 바꾼 거 즉 무시한 거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것뿐이래요. 본래 그게 원래 목적에 맞게 돈 빨리 모아서 분가하는 거 추천합니다. 2번 그냥 좀 얼른 쳐나가서 살면 안 됩니까? 지금 이 지랄로 사는 게 정말 돈 아끼는 걸로 보여요? 원룸이라도 가서 큰 냉장고 두고 니들 편하게 살라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게 부모한테 기생을 처하고 있네. 그러면서 뭐? 모시고 산다고? 어처구니가 없구나. 야 요즘에는 빌부터 사는 걸 모시고 산다 그러나? 그래 이게 맞지. 며느리가 시댁이 너무 편하고 좋다며 지가 먼저 모시고 싶을 정도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시어머니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참고 배려를 해주시는 거야. 그러다 냉장고에서 선을 넘으니까 빡 하고 터져버린 거지. 아 그러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지 같아도 계속 참고 사니 며느리가 편했을 수도 얼른 집에서 나가세요 쓰니 도대체 저 고부 사이가 언제까지 좋을 것 같나요? 결국엔 틀어지는 거라고. 누구든 어느 한 명이 편하다고 느끼면 또 다른 한 명은 끌어오르는 걸 억지로 참고 있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다고요? 3번. 맞아요. 계속 같이 살다 보면 내 속으로 난 내 새끼도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 법이거든. 3번. 딱 이런 것들 있죠. 서프라이즈 이벤트 하면 무조건 모두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나는 그런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 내 냉장고를 자기들 마음대로 버리고 내 집에 자기들 마음에 드는 냉장고를 갖다 놓는다. 당연히 싫어할 수도 있지. 냉장고 바꿔드리고 싶으면 차라리 돈을 드리든가 같이 사러 가자고 했어야지. 아니 내 물건을 니들이 뭔데 함부로 건드려. 이런 생각 들어요. 맞습니다. 바라지 않은 호의와 배려는 절대 면허가 아니죠. 4번. 보니까 내 것은 내 것 니 것은 니 것 이런 개념이 강한 분인 것 같아요. 내 것이 아니면 나는 건드리질 않으니 갈등도 생기지 않는 거지만 반대로 이것들이 내 것을 건드리면 도전으로 또는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차는 당신들 것이니까 바꾸든 말든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러지만 냉장고는 자기 거야. 즉 경우가 다르죠. 고장이 났든 고물이든 뭐든 내 물건인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라고. 납작 엎드려 빌 수밖에 없어요. 내 댓글 처음엔 선물인데 노친네 참 괴팍하다 이러다가 이 댓글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고마워요. 님 덕분에 그게 뭐든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배우고 갑니다. 5번 돈 놓아서 나가라고 합가하는 거 허락을 해줬더니 이 거지 같은 것들이 모욕한 돈은 안 모으고 냉장고를 쳐 바꾸고 자빠졌으니 당연히 화가 나지. 안 하겠어요? 이것들이 이제 보니 계속 눌러 살 작정이구나. 이런 거야. 우리 친정엄마도 그래요. 아들 며느리 밥해 주면서 이것들 언제 나가려나 이러면서 눈물이 나온답니다. 다 큰 성인들 뒷바라지 하려니 슬프고 힘들대요. 6번 아니 고장이 나서 냉장기능으로 잘 안 되는 그 고물냉장고 계속 끌어안고 있는 게 정상이야? 새 걸로 바꿔주면 그냥 고맙구나 하면 되지. 참 유벨라다 유벨라. 대댓글 그럴 돈으로 얼른 제발 좀 쳐 이 집에서 나가라고. 7번 나도 며느리지만 며느리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건 지난 3년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참고 살았다는 거다. 이건 인정해라. 8번 학과라는 게 원래 그래요. 보통 원하는 사람이 가해자죠. 즉 이익을 보는 그런 포지션이다 이거야. 그동안 그게 뭐든 쓰니 어머니 쪽이 계속 맞춰주고 또 며느리는 철없는 아들 딸과 더불어 오지게 즐기며 살았던 것 같은데 그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 참고 참다가 냉장고 사건으로 폭발해버린 거죠. 9번 저도 결혼하고 몇 달 동안 시댁에 얹혀 살았는데요. 갑자기 문제가 생겨 전세기관이 안 맞았거든. 이때 시아버지 시엄마 저한테 엄청 잘해주고 나이 어린 시누이도 귀엽고 그래서 두려움이랑 긴장감이랑 며칠 만에 싹 다 날아가고 나 진짜 너무 행복했거든. 친정보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다들 저처럼 행복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저희가 본가를 하는 날 남들 다 자고 있는 그 이른 새벽에 저희 방문 앞에다 짐들 다 내놓으셨던 시엄마 시아빠 이제 간다고 인사하면서 엉엉 울고 있으니까 아이고 자주 올 필요 없다 이러면서 너무나 밝은 당신의 얼굴 나 진짜 전혀 몰랐는데 저만 편하고 모두들 살노른 판이었나 봐요. 혹여나 며느리인 저 불편할까 싶어 눈감고 귀닫고 몇 달을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댓글 며느리 불편하지 않게 모두가 배려를 했으니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본인들은. 근데 이제 나간다니까 얼마나 좋아. 대환향이지. 자주 올 필요 없다. 이제 오지 마라. 이거죠. 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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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해주면 당연히 좋아하겠지. 근데 세상에 당연한 건 없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고물 컴퓨터를 하나 쓰고 있어. 근데 그거를 주인한테 허락도 안고 하고 좋아야겠지 뭐 하면서 좋은 걸로 바꿔줘버린 겁니다. 그거 버려버리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던 내 중요한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냉장고는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물건을 함부로 했다는 그 자체가 화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해 못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아까 댓글에도 나왔지만 내가 어딘가에 갔을 때 거기가 너무 편하고 좋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굉장히 배려하고 양보하고 챙겨주는 걸 수도 있다는 걸. 이걸 알아야 돼요. 눈에 당장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예를 들면 하나 더 예를 들면 좀 다른 경우긴 한데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너무 쉬워 보이는 거야. 근데 그건 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같은 거죠. 눈에 보이는 건 똑같지만 생각을 다르게 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내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무조건 맞다 여기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렇다고. 감사합니다.